골제 중 염화물 함유량 시험 골제 중 유해물질과 콘크리트 품질 유해물 함량 기준 강의에서 염분 등 염화물은 유해물질로 콘크리트 응결을 촉진시키고 철근을 부식시키며 장기강도 저하, 수밀성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해사, 즉 바닷모래를 비롯하여 시멘트 제품에 사용되는 장골제 표면에 묻어있는 염화물을 측정하는 방법인 골제 중 염화물 함유량 시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골제 염화물 함유량 시험에 필요한 주요 시험기구는 저울, 비커, 삼각 플라스크, 홀 피펫 및 피펫, 메스실린더, 건조기, 비오렛, 유리막대, 갈색 유리병, 은박지, 갈색 S플라스크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이제 본 시험을 준비하기 전 시료 및 시약을 준비해야 하는데 장골제의 시료 채취는 장골제의 무더기에서 채취하는 경우 중심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고 시험에 필요한 시약으로 0.1 노르말 질산은 용액과 5% 크롬산 칼륨 용액이 있는데 0.1 노르말 질산은 용액은 질산은 시약을 고온의 건조기에서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후 증류수로 희석해서 유리병에 보존하고 5% 크롬산 칼륨 용액은 크롬산 칼륨 시약 5g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유색병의 보존함으로 준비한다는 것을 참고해두자 이제 본 시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건조기에 돌린 절대 건조된 시료 500g을 준비하고 절대 건조 질량을 구하고 시료에 증류수 500ml를 가하고 3시간 후에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휘저은 다음 은박지로 덮고 부유물질을 침전시켜야 해 침전 후에 상등액 즉 윗부분의 맑은 용액 50ml를 피펫을 이용하여 채취하고 이 용액에 아까 만들어둔 5% 크롬산 칼륨 용액 1ml를 첨가 후에 시험액을 휘저으면서 마찬가지로 아까 만들어둔 0.1 노르말 질사는 용액을 한 방울씩 천천히 첨가해야 해 이때 용액의 색이 황색에서 젓갈색으로 변해서 없어지지 않는 점을 종말점으로 해서 소유된 질사는 용액의 양을 구해야 하는데 이 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하지 그 후 이 본 시험과 별도로 바탕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아까 시험에 사용된 증류수 50ml의 크롬산 칼륨 용액을 1ml 가하고 본 시험에서처럼 0.1 노르말 질사는 용액을 한 방울씩 천천히 첨가해서 이 바탕시험에 소유된 질사는 용액의 양도 구해야 해 여기까지가 시험 과정이고 이제 시험의 결과를 통해 염화물 함유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다음에 염화물 함유량 계산식을 주목해보자 여기에서 계산된 염화물 함유량은 염화나트륨 NACL로 환산한 수치인데 개수로 곱해져 있는 0.00584가 0.1 노르말 질사는 용액 1ml의 염화나트륨 해당량이기 때문이래 A는 본 시험에 사용된 0.1 노르말 질사는 용액 소비량이고 B는 바탕시험에 사용된 0.1 노르말 질사는 용액 소비량이며 W는 처음에 절대건조된 시료에서 측정한 절대건조 질량이니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이 골제 염화물 함유량 시험의 시험 빈도와 시험에서 구해진 염화물 함유량의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면 시험 빈도는 장골제를 공급하는 회사별로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NACL로 환산된 염화물 함유량의 판정 기준은 레미콘의 장골제의 경우 0.04% 이하를 만족시켜야 하지만 주문자의 승인이 있을 시에는 0.1% 이하를 만족시켜도 된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그럼 오늘의 이만 끝!